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박스의 마스크 포맷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인풋박스에 입력하는 숫자와 알파벳을 마스킹하고 마스킹 적용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포맷은 디폴트 혹은 리버스,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 얼라우 캐릭터는 숫자와 알파벳, 어플라이 포맷은 항상 올이어야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 속성을 지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입니다. 프라퍼티 탭으로 이동합니다. 얼라우 캐릭터, 어플라이 포맷, 디스플레이 포맷이 지정되어 있고, 마스크 포맷은 디폴트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알파벳과 숫자를 입력하면 디스플레이 포맷에 따라 마스킹이 왼쪽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포맷이 리버스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동일하게 텍스트입니다. 알파벳과 숫자를 입력하면 디스플레이 포맷에 따라 마스킹이 오른쪽부터 적용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